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조금 갑작스럽지만 영국 런던에 와있습니다. 런던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를 모르코에서 보낼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크리스마스만큼은 유럽이 엄청 유명하니까 여기로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오늘 하루 밖에 딱 시간이 없어요. 비행약 지연돼서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만 콕콕콕 찍어서 여행을 할 겁니다. 진짜 계속 할 겁니다. 계속 갈 거야. 말이 너무 많다. 여러분 진짜 영국인을 실감하게 하는 저 버스. 2층 버스.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버로우! 여기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갈 장소. 여기야? 네. 여러분 여기가 버로우 마켓이라고 런던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마켓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엄청 다양한 크리스마스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딱히 크리스마스 느낌은 안 나는데. 이거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인데? 불을? 불빛도 그렇고. 내가 생각한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이게. 일단 가보자. 너무 기대를 많이 하네. 우와! 여긴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난다. 예쁘지? 뭐야? 해석물? 아니 굴도 있다고? 크리스마스 음식이 문제가 아니거나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빨리 와. 예뻐.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마스 마켓 푸드로 배를 채우려고 아침도 굶고 왔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진짜 아무거나 당황했을 것 같아. 진짜 카메라를 안 켤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 저 주로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아니 여러분 검색해보니까 약간 이런 커스타들을 파는 것 같아. 너무 맛있을 텐데? 여기 있는 크리스마스 토핑이라는 게 있어. 진짜? 어 그걸로 해보자. 그래. 만 원이 조금 넘지만 일단 결제한다. 진짜로? 이걸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나 봐.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잘 지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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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세요. 여기에서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장식을 엄청 세세하게 해주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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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대박인데? 아 수정. 그리고 커스타들은 버틀레스에 무한리필. 우리 10번 받자. 수정 우리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진짜 통일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일단 한번 자의를 확인해보자. 와 자리 찾는 거 진짜 오래 걸렸다. 근데 여기 쇳통이 진짜 많아. 뭐야. 똥 맞았다. 진짜. 어 오빠 똥 맞았어. 머리는? 머리는 다행히 안 튀겼어. 왠지 여기 똥이 너무 많잖아. 일단 천 한번 닦자. 그래. 응. 사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을 안 신경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 여행은 룸페어리라는 브랜드의 전이킷 여행용 손소독제 제품을 늘 가지고 다녔는데요. 이 제품은 현재 시그니엘 호텔, 청담, 한남동 등의 프리미엄 공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일회용 손소독제 제품을 여행용 위생 제품으로 개발시킨 제품이라고 해요. 와우. 그럼 이렇게 하나를 꺼내서 손안 넣어봐.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딱 꺾어서 짤만큼. 짠. 여러분 근데 이 손소독자 좋은 게 이렇게 되게 조그만해서 저희는 항상 여행할 때 하루에 3개씩 쟁여놓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휴대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바르면 알코올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이칼립투스 향이 이제 첨가가 됐나 봐요. 그래서 손도 되게 향이 좋아요. 은은하게 나쁘지 않아? 일단 먹어보자. 오 크림. 이건 딱 내가 아는 맛일거지, 솔직히 지금. 스크롬블이 바삭바삭 씹히면서 이 커스타드 취지가 따뜻해서 너무 잘 어울려.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게 마시멜로래요. 그래서 되게 살찌는 맛. 약간 쫄깃쫄깃하기도 해서 너무 좋아. 살은 나중에 빼자. 살은 나중에 빼자. 어디서 구매하자? 우하 소사. 네. 소사. 아마 5몇 바이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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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분이 어디서 샀냐고. 오빠. 우리 이제 좀 달달함을 없앨 거 마시자. 아니 맛인데. 먹자. 솔직히 크리스마스 음식이 다 달달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짭짤한 게 당긴다. 나 이제 밥 먹고 싶어 솔직히. 오빠 이거 거로움한테 제일 유명한 거 아니에요? 아 나 이거 봤어. 와 근데 이만한 냄비가 다 팔려서 지금. You can do. But we got cash. You prefer cash. Cash is better. Cash is better. Cash is better. Cash를 더 좋아하시지만 일단 카드가 된다라는가. 근데 우리는 cash가 없어. 그니까. So without cash. Only this. I'm sorry. I'm sorry. I'm sorry. Thank you. We have a king here. We have a king here. Wow. 난 진짜 밥을 좋아하나 봐. 냄새부터 죽을 것 같아. 우리 진짜 완전 따끈따끈네 지금. 빨리 가자. 맛있겠다. 해산물이 엄청 많아. 오징어도 있어. 그래? 뜨거워. 조심해야 돼. 역시 한국인은 밥이다. 와 안 버거워. 일단 해산물이 많아서 해산물 향이 많이 나면서 약간 고춧가루가 있어서 매콤해. 매콤한가 이게? 우리한테는 안 매콤한데 유럽 사람들한테는 약간 매콤할 것 같아. 근데 고춧가루가 있긴하네. 맛있는데? 자 고기도 있네. 무슨 먹이지? 음. 무조건 닦고. 그래? 알아? 무조건 닦고. 오징어. 근데 나는 이 요리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이 추운 라면은 특기가 있어. 추운데 너무 뜨겁잖아. 그리고 음식이 잘 식지도 않네. 아니 우리 방금 먹은 거 주도 이렇게 된 거야.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인기 맛집이구나. 저 근데 난 진짜 그냥 하나도 안 잤거든. 솔직히 말한 앞에 지금 3분에 있었어. 뭐라도 하나 더 먹을래? 그 뭐냐. 그 뭐냐. 그 크리스마스 유명한 거. 푸딩. 역시. 역시. 아 히딩이 없어. 오케이. 이거 맞지? 한번 물어볼까? 크리스마스 푸딩 맞지? 오 써있네. 근데 영어 못하니까 오빠가 물어봐. 나 알겠어. 전장 sarà 거니까 출발이 frequents. 네. 그냥 나머지 우주. 여기도 한국이台灣으로 만들어진 사람. 내가 이탈리아인S知道. 내가 이것은 한국의 가족인이요. 그러고 싶어서. 네. 내가 Kuwait. 그래. 드디어 링크소서. 왜 먹을지. 달다. 오. 아쉽네. 아쉽네. 아, 전장인지 돌려 훨씬 맛있네. 진짜? 그러면 이거 미니에 하나 사서 한 개는 전자인지 먹어보고 한 개는 지금 먹어보자 땡큐 땡큐 치즈 엔조이 디 푸딩 여러분 저희가 이 푸딩을 앉아서 편하게 먹고 싶지만 지금 스케이트 예약을 또 해놨거든요 지금 몇 분 안 남았어 이거 먹으면서 갈게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 건포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맞다 건포도 이게 근데 건포도가 굉장히 많아 근데 건포도를 좋아하면 진짜 맛있을 맛인데? 아까 거기서 사실 난 폴조빨이 잘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사실 나한테는 별로 많았어 나는 일단 쫄깃쫄깃해서 너무 좋고 쫄깃쫄깃? 응 난 건포도를 좋아하니까 이게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 우와 구웠다 일단 스케이트 타자 뜯었어 너무 예뻐 진짜 여기가 우리 아이스링크장이야 어 대박인데? 근데 사람도 대박 많아 사실 런던에 아이스링크장이 엄청 많대 근데 여기 링크장이 제일 예쁘대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여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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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트 유트 와 너무 예쁘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니 늦었어 지금 몇 시야? 아 10분이나 늦었어 빨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41이야 아니 한국 분이셨네 왜 이렇게 반갑냐? 스케이트 할 줄 알지? 아 나 왕은아야 와우 우와 완전 재미있어 내가 실력을 보여줄게 아니 헹헹헹헹헤 랭그빚 아니 너무 진짜 너무 가까이 온 거 아니야? 플레이크가 잘 안돼 너무 여러분 저 진짜 잘 타 저 진짜 잘 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날씨가 잘 타고 또 안쓰는거 같애 아니 근데 노래도 나오니까 너무 좋다 난 잘 타지? 어 잘 타 여러분 여기 애기들도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여워. 여러분 너무 추워서 눈물 나. 와 진짜 추워. 여러분 사실 여기가 오후에 오면 조명이 켜져서 훨씬 예쁜데 저희는 예약이 힘들어서 못했어요. 혹시 오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셔야 돼요. 저녁때는 예쁠 것 같고 싶다. 보여줘 봐야 돼. 오빠 넘치는 것밖에 못하지? 잘하지?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좀 실망했는데 런던은 진짜 흐린 맛인 것 같아요. 여기가 흐려서 오히려 눈이랑 예쁠 것 같아. 너무 예뻐. 아 잠깐만. 오빠 여기 세통인데? 거짓말. 진짜 이거로? 잠깐만. 얘가 여기서 샀네. 모르게? 더러워. 그냥 세통이야. 자 스케이트 샀으니까 손 소독자만 바르고 가실게요. 근데 이게 저희가 새것 뜨는 게 아니고 아까 썼던 건데 이렇게 날개를 저것만 놓으면 소독액이 새거나 휘발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사실상 여러 번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진짜 크지? 또 닦아줘. 또 닦아줘. 오빠를 잘 닦아줘. 닦고 있어. 세통이 왜 이렇게 많아는데?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아까는 깜빡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손 소독제 안에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끈적이지 않고 되게 수분감이 촉촉해서 보습도 되는 효과가 있어요. 진짜 겨울인데도 별로 튀지 않고 촉촉한 느낌이 있어. 뭐야. 여러분 지금 진짜 반갑죠? 지금 3시 50분인데 일몰이에요. 지금 정확히 3시 53분입니다. 해가 저버렸어 근데.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윈터 원더랜드라고 매년 11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만 열리는 크리스마스 행사라고 해요. 저기 벌써 그 대갈남자 있어. 어 놀이공원 보인다 지금. 헬로. 헬로. 웰컴 투 윈터 원더랜드. 땡큐. 수련 저작권 걸린다. 셰프. 여러분 음식도 팔고 뭐 놀이기구도 있고 인형 막 이렇게 게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 코인도 구매했어. 진짜? 어 한번 가보자. 이건 뭐야? 몰라 물어봐. 헤헤. 2볼을 얻으면 안 들어가. 아 왜요? 아니겠니?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간단하게 공을 2개를 던지는데 둘 다 밖으로만 안 나오면 되네. 살살 살살. 살살. 어려운데? 피니쉬. 아아. 왜? 아 진짜 왜? 아니 어려운데? 아. 중형이 한 개 게임이 얼마. 한 번 안 할래? 내 생각에 제가 방금 던진 그 공 두 개가 7,000원이었던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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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여러분 7,000원짜리 공 날아갑니다.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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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 개만 더 해보면 안 돼? 아니 근데 여기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그럼 이거 한 번 해볼까? 고고. 이 안에 그냥 도슬만 넣으면 돼. 은근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같이 할래? 그래 그래 그래. Okay. You go 3, 4. Are you ready for race? Yeah. Who's gonna win? Maybe me. Me. Maybe you. Challengers get ready. Ready. 3, 2, 1. Let's race. 5, 2, 3, 4. Where is number 4? We are on it. We are on it. We are on it. We are on it. All right. Would you like to pick anything, little one? What would you like to pick anything, little one? What would you like to pick anything, little one? One and one little one. There's one one, little one. There's one one. There's a big coffee. Okay, no problem. Thank you. Bye bye. Bye bye. How much? It's about 16,000원짜리. 반갑다 떨어진다 타고싶다 우리는 뭐라도 타보자 여기 앞에 회전문바 탈까? 저희는 촬영이 가능한 회전문바를 타기로 했습니다 들고 탈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오빠 땡큐 여러분 저희밖에 안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골라 탈 수 있대 오빠가 딱 이렇게 탈래 이거 그건 뭐야? 용 소장님 소장님 그럼 나는 바로 옆에 말로 갈게 어 아니 우리밖에 안타니까 좀 민망하다 소장님 그래도 머릿속만 오면 회전문바는 국룰이야 미안한데 어려운 때 이후로 한 번도 타본 적 없어 재밌지? 어 여기 저희 주잖아요 다 같이 탑시다 민망하니까 호주 좀 채우자 벌써 배고프다 아니 왜 이렇게 민망했다 아까? 소세지 먹고 싶어? 어 소세지 같은 거 땡긴다 저기 종류가 있는데 와이트 하나랑 레드 하나 시킬래? 네 아 진짜 맛있어 오케이 한 개 거의 15,000원짜리 소세지야 진짜? 땡큐 바이 바이 다가 진짜 후덜덜해 오늘 도대체 얼마를 쓴 거야? 몰라 이런 데서 먹어도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여기 앉아 춥다 소세지가 엄청 길다 맛있는데 이거? 아니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게 15,000원인데 맛있어야지 국밥 2개야 거의 여러분 저희는 소세지 맛있게 먹었고 이제 여기 있을 수 있는 시간이 20분 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아이스바를 예약을 해놔서 너무 신기해서 그쪽으로 가면 갈 것 같아요 좋은데 대박 여기 추워서 패딩했나봐 진지하게? 여러분 여기 너무 추워서 장갑도 줘요 진짜네 마이너스 10,000원이네 확실하진 않은데 내가 마이너스 10,000원이라고 적혀있었던 것 같아 여기 마이너스 한 2도 되려나? 어 아 근데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냥 가져가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코인도 주네 다 오름이야 오오오오오 여러분 이 코인으로 음료를 사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바꾸자 특이 너무 많아져 아니 어떻게 얼음 묻은 파에서 제조를 하냐? 여러분 이런 데코레이저도 다 얼음이에요 와 진짜네 다 차가워 오 컵도 얼음이야 이런 자리에 앉아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얼음인데? 사람들이 많다 오오오 드디어 자리가 생겼다 생긴다 봐 귀여워 치즈 와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아니 진짜 얼음이다 솔직히 마술이 잘 안했는데 마술이 있다 마술이 있다 네 마술이 있다 여러분 저희는 윈터 원더 랜드도 잘 구경했고 이제 밖에서 야경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해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약 20만원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자꾸 게임을 하자고 해 완전 카드도야 카드도 진짜 전 계속 써 여러분 제가 사실 나가는 길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만회하려고 게임을 했는데 어딨어? 20파운드를 땄습니다 잠깐 영상 보여드릴게요 괜찮아 괜찮아 제발 우리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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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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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조심 다 왔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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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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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게 땄으니까 나한테 돈 가지고 오라고 하지마 한 번 더 하면 안 돼? 계속해서 안 돼? 진짜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거리야 여기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곳으로 유명하대 뭐야 이거 여기는 길거리에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진짜 소정 여기도 장난 아닌데? 진짜 인텔막이다 나 이거 하루만 더 읽으면 안 돼? 진짜? 우와 짜증나 여기도 이거 너무 잘 کر 염포니 너넷 여기도 여기도 이런 나 오 나 네 작가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런던에서 재미있게 보냈는데요 진짜 너무 짧았지만 그래도 알차게 돌아다닌 것 같아서 난 너무 좋아 아 진짜 아쉬운데? 이 정도면 완전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송도독제 제품을 구독자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추천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드릴 예정일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라면 꼭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인 런던 끝!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